모발이 굉장히 가늘거나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뉘에어 되세요 안녕하세요 뉘에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에 대한 사실, 거짓을 알아보는 팩트폭격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모발이식 팩트폭격 절개, 비절개에 따라 수술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절개, 비절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모발이 굉장히 가늘거나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가 가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뒷머리 두피가 굉장히 단단하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절개가 부적합한 분들이 있죠 수술 결과가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수술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합한 수술을 찾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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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